흐흐흐 흐흐흐 크리미아씨 에리카 아 뭐야 왜 뭐야 내 아니 내 옆에 못생겼어 못생겼어 어 근데 빠르네 뭐야 어뢰 사거리 엄청 짧네 그럼 아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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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2.5km짜리로 구축하면 두개 맞춘거야? 헐 야 근데 이쯤 되면 하나 스팟될법 하지않냐? 여기까지 올라왔는데? 어 암만나 아 아 이케람 천암 올해 침수 확률은 어때요? 독일 항례 물론가? 침수 날아 제발 안 났네 오! 뭐야 도리아가 빠른거야? 리드 더 줘야 되네 범죽이 녹는다 침수 나겠지? 아니 이 게임은 기도 빼면은 시체라고 침수는 그 위에서 아 근데 아오바 대공해도 힘들어하면 어떡해 오 야 측면 맞았는데 저게 시타나네 아까 저 기어들어온 것 같은데 헉 베꾸다 베꾸 어 서버가 위치한 곳은 저녁이죠 아 아까 저게 둘 다 여기 있네 울산 시차 있는 거 몰라 그래서 서울 갈 때 시차 적응해야 돼요 KTX에서 어 안 죽었네 이쪽 라인 너무 박살이 났는데 형 도와줘 5.3이요 직진밖에 모르는 바보 직진밖에 모르는 바보 인기가 되게 다 합니다 안 돼 그 뭐야 구 Extension 구척한 견제 너무 빡세네 엉덩이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지 않나? 이거 구축한텐 1,400? 가성비 핫하치 나한테 오래 안 닿고 우리 힘내보자 니콜라스야 얘 설마 관통 딸리나요? 도리아 도리아 뚫나? 나 항구 타는 거 왜 이렇게 사람들이 걱정하지? 아니 캘리포니아 왜 계속 도망쳐? 빨리 써지 투기 떨궜 야 어뢰분산 뭐야? 야 뭐 하나로 붙어서 가는데? 저거 맞아? 어딨어? 적 잠수함은 뭐하는거지? 피탐이 2키로 넓어졌네? 독항 아 독전은 뚫나요 이거? 그, 그나이젠하우 정도는 뚫나? 아 근데 얘 풀업선체라 6키로인데? 찰기네 형님 저 한번만 더 때려도 되나? 형님 저 한번만 더 때려도 되나? 으윽 부리아가 철갑으로 잡나? 오케이 잡았고 나 왜 졌다 꼬라박았지?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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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있을까 어 오우 잡을라나 어뢰가? 아 근데 캘리포니아가 잡아주지 않을까? 여기에 시간 떨리는 것도 좀 그런데 면막 거치네 딱 자 잠수함도 여기 붙어있네 이거 제3구 도와주는 게 막 하나? 얘 대공 꺼나? 왜 껐지? 머리 위에서 탈춤 추는데? 가툭이 하나 띄울 거야 아니 연막 펴놓고 버리는데? 13남자 뭐지 연막 과식? 죽어줄래? 굿 저 카메 탐지 어디 쓸라나 좀 있으면 너 대공 사거리에 들어오는데? 아니 통래? 어 근데 어려 맞겠네 왔다 왔다 나 확인해 봐 툭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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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툭이 Denver 이동하네 왜 연막으로 나왔지? 이동하네 왜 안 죽지? 죽었다 이건 안로샤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그래도 길동문 챙겨가네 이동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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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널 이동하네 절에 먹혔나보다 까비 아 근데 잠수함 너무 싫어 잠수함만 없었다면 우리 서로 행복한 게임이 될 수 있었는데 레인저만 잡으면 되긴 하는데 펜사콜라가 버틸 수 있을까 얜 지금 레인저한테 고정돼있다 레전드 레인저 느린가? 제 속도 몇 나와요? 어? 그냥 여기로 가지 아 섬 뒤로에서 못 맞추게 하려고? 얘는 왜 섬을 박았지? 왜 박았지? 왜 박았지? 근데 레인저 피탐 넓어가지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뢰만 안 맞으면 된다 대공주 텐사가? 높게 쏘는데 힘을 넣어? 고폭 쏴 고폭 고폭 쏴 고폭 왜 안 쏘지? 왜 안 쏘지? 시간 없는데? 27초 밖에 없는데? 왜 철갑을 쓰지? 왜 철갑을 쓰지? 백간함선은 철갑이란 그 고정관념인가? 다 과관이야 지금 레인저 6티어 항모는 고폭으로 조져야돼요 우리는 무한하지만 승리하자 쟤는 너무 얇아서 철갑으로는 효율이 안나와 허허 연돌 밑에 쏨대 연돌 밑에 야 아무도 폭례로 못 맞췄냐? 내 옆에 있던 도리아랑 펜사콜라 쓰레기들 4ㄧ 아니 음 에피소드 마피아 숙소 가 입고 눈 Ya 아니 연